이번 1분기 KD 운송그룹 정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고속시위버스에서만 동서울 오산 송탄부터 시작해서 수원 신갈 순천 여수도 그렇고 서울경부 단양 군사 노선 정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단거리든 장거리든 관계없이 정리하고 있고요. 이것 말고도 사전에 8146번 개통 감차에다가 8800번 시위버스 폐지되고 그 뒤에 안성직좌 4402번 개통과 4401번의 강남역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. 꾸준히 KD 광역버스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.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권 광역버스입니다. 전국을 담당하는 고속시위버스 줄어들고 수도권 광역버스 비중이 왜 더 늘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가장 먼저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건 아는 사실일 겁니다. 그때 대중교통 수요 자체가 두 동강 났다가 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예전보다 못한 현실인데 마침 경기도 광역버스의 중고용제 대상 노선들이 많아지면서 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지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중고용제 노선들 많죠. 고속시위버스보다 전반적인 조건이 좋은 편인데 이게 노선 운행 적자 보전도 그렇지만 이게 시위보다 승무역건이 더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. 시위버스에 쓰였던 차들을 광역버스로 이적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이게 대수가 대략 200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2020년쯤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.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고속시위버스 노선들 배차나 수요가 망가지고 그 전후로 고속시위버스에 있었던 차량들 실제로 옮겨서 KD 광역버스 노선에 웬 스윙도어랑 선만 달린 차량이 다니기도 했습니다. 시위버스였다가 광역버스로 전환한 노선도 있어요. 나중에 중고용제 노선이 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. KD의 비수익 고속시위노선들 꽤 있었습니다. 지금도 좀 있는데 심지어 2018년 12월에 당시 경북고속이나 동부고속한테서 받았던 여러 비수익 노선들도 포함돼요. 간판급 노선도 존재는 하지만 이게 비수익 노선들 열어 남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라는 건 별로 없죠. 안 그래도 전에 수요가 아작나서 미래가 불투명했지 이젠 심지어 총합 운행 횟수 10번 좀 넘었었던 시위의 개통도 다 폐지했거나 뭐 서울남부 안성 동화방송대 8146번 개통에 대해서도 시위 노선 자체로선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보는 반응도 있을 정도로 KD 고속시위버스 쪽을 몸집 줄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. 뭐 KD의 고속시위버스도 지금 연령난이에요. 차량 외부나 다른 장소에서 승무사원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는 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것 또한 감차 내지는 노선 정리에 불을 붙였습니다. 고속시위버스 승무아다가 광역버스로 옮겼다거나 아예 다른 직업 구했다는 사례도 있고요. 제각기 이후로 KD 고속시위버스에서 승무아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앞으로도 이쪽으로 인원 보충이 안 되면은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전국단이 시위의 대중교통망을 줄이면서 포기하는 노선들 생기고 수도권 광역버스가 잘 되는 것 같은 흐름이 됐죠. 미래의 KD는 아마 고속시위버스보다 광역버스의 파이가 더 많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삼흥고속까지 합해서 고속시위버스 노선망은 아직 넓지만 앞으로도 비수익 노선들을 계속 정리한다는 가정하에 지금보다 더 몸집이 줄어들고 지금도 경기도 광역버스 지분이 많지만 오히려 꾸준히 노선 자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도 하는 그런 광역버스가 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라고 할까요? 큰 일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KD 운송그룹 자체는 유지되는데 방향성 약간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 적자 덩이 노선이 있으면 정리하는 각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별개로 많은 타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KD라면 심각한 차량 이슈도 있습니다. 이게 메이커 차량 자체 질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건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KD에 있는 대우버스가 연식을 불문하고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. 정비나 수리 쪽에도 크게 문제 있어서 부품 조달이 안 되어서 한동안 차가 운행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현재의 대우버스입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시외에서 광역으로 이적시키는 차량이 있다고 했죠. 그나마 상태 괜찮은 차나 상태 좀 의심되는 차들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부터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차량도 운행되고 있었어요. 대우버스를 소위 미친듯이 출고했었다가 현 시점 되어서 곧이 썩게 됐습니다. 다른 메이커 신차를 도입하면 되겠지만 아예 완전 전체 노선에 고루고루 구형이나 상태 안 좋은 차의 대체 용도를 겸해서 새 차 투입시키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현대버스 출고 지연 아주 심각해서 빠른 속도로 대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. 대우버스가 옛날엔 좋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퀄리티 떨어져서 쳐다보지도 않은 취급도 받았죠. 참 무사히 운행되어야 하겠지만 누군 툭하면 트러블이 있어서 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딱 한 차례 고장난 적이 있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체류했다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. 고장나서 어디 서는 순간부터 딜레이입니다. 스케줄 더 꼬일 수도 있어요. 암만 광역버스 노선 막 많이 있다고 해도 차량 때문에 이게 걱정이 생긴다는 게 네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부산거제간의 2,000원 광역버스입니다. 역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